저 때문에 한 문자 더 맞히신 분들 꽤 있었거든요 내 목소리는 잘 들어갔나? 목소리 잘 들리나요? 좀 높여야 되나? 수능 끝났대요 지금 나 지금 나오고 있네 저로서 이러다가 얼굴이 소멸되겠어 이겨 네 여러분 그루블린입니다 오늘 저희가 왜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켜냐면요 일단 저희는 뭐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모였는데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어제 한 김장 이벤트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그리고 어제 했던 김장 이벤트에 대한 재미있는 것들을 조금 읽어드리고 하려고 이렇게 놓였어요 너네 몇 개 봤어? 다 봤죠 다 봤다고? 그러면은 다 봤다고? 다 봤다고? 다 봤다고? 다 봤다고? 다 봤다고? 우리가 또 이제 어제 트위터로 실시간 트렌드 실시간 트윗? 실시간 트렌드? 실시간 트렌드 실시간 트렌드 5위인가요? 긴장한데요? 5위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긴장으로 4행시회를 받으면서 이제 해시태그 그루블린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게 실시간 트렌드 5위까지 갔었어요 5위 아까처럼 갔어요 그래도 아까왔어요 아까처럼 네 아무튼 그래 그렇게 하구요 지금 오늘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 자 한번 걸면은 저희가 한 거시기를 네? 방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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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주신 4행시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저희가 좀 재밌는 것들을 모아서 이번에 해봤어요 자 본인말 읽으셔야 되죠 읽어보죠 읽어보죠 누가 보냈는지도 읽어요? 아니면 그냥 그냥 읽어볼게요 네 네 루미님 유미요? 루미 네 그루블린표 김장김치 김 운 띄워줘 김 김 김시간동안 수능 마무리 공부하다 장 잠깐 트위터 들어와봤더니 김 김장김치 이벤트라뇨 이상으로 치 치열한 N행시 싸움 속에 도전해본 수험생이었습니다 수능 끝나고 1일이 그루블린 하면서 그루블린표 김장김치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? 그럼 좀 공부할게요 그 말투 얼마나 행복할까요? 얼마나? 얼마나 행복할까요? 그렇지 얼마나? 얼마나 행복할까요? 행복할까요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 공부하러 이게 수능 공부하시다가 이 이벤트 때문에 잠깐 참여하시고 그럼 수능을 지금 맞추셨겠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능 끝나셨으니까 또 지금 또 다른 거 인섭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온리 시크 님 김 김설이는 마스크 안에서 장 장장 1년 동안 우리는 위생수칙을 지키며 코로나로부터 다 함께 지켜냈어요 이제는 그루블린표 김 김장김치를 먹으며 치 치열하게 버텨온 지난 1년 동안 모두 고생 많았다고 서로 위로해 줍시다 이건 거의 약간 어부사시사급이야 진짜로 학생회장 느낌이야 진짜 잘 쳤다 이거 2020년을 다 담았다 이거 거의 선거 나가줘야돼 우리가 이 이벤트를 한 이유거든 사실 이걸 기획하셨던 우리 그루블린이 이걸 기획한 이유 이걸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선물로 드리자 약간 요런 것들 때문에 한 건데 그걸 딱 정리해 주신 느낌이죠 오케이 너 칠리노미도 한번 볼래? 네 뒤에도 있어요 더 아까 제가 일단 제 사진이 크게 있었어요 너무 사심 들어간 거 아니야? 들어갔죠 칠리노미 사진이 크게 있어서 칠리노미가 마음에 들었다는 이거 읽어줄게 김 김강을 저번주에 했는데 장 장난 아니더라 그블린 식구들의 몸살 안 났나 김 김 김치가 맛있게 된 것 같다면 김치가 맛있게 된 것 같다면 치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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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치 근데 또 그 영상이 또 언젠가 나갈거기 때문에 시도 볼래? 좋죠 저는 눈 띄어주세요 미안하다 김 김치가 떨어진 데도 난 시 장독대 뚜껑들 근육조차 없어 장독대 뭐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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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김치가 떨어진 데도 난 장 장독대 뚜껑들 근육조차 없어 김 김장을 떠날래 난 치 치웅역 언저리에 앉았어 이거는 약간 노래 노래에 멜로디 붙여서 불러 김 불러줘 이렇게 장독대 뚜껑들 근육조차 없어 긴장을 떠내래 난 보일래 말이야 치웅역 언저리에 앉아서 사 노래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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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을 해주셨어 누구예요? 김 김장김치님이 낙엽 아트워크의 아이디가 김장김치 이거 형장인 줄 알았어요 김장김치라는데 이거 아이디가 이거를 위해서 만들었나 계정을 그러신가 봐 이렇게 사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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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합성해서 김치를 이렇게 드셨어요 어? 이렇게 또 또 뭐 더 읽어봐 주세요 또 골라 골라는 거 없나요? 골라는 거 없는데 고른 거 고른 거 고른 거 고른 거 고른 거 있죠 형이 고르는 건데 여기 안 잡혀 있는데 여기 잡혀 있는 거 여기 잡혀 있는 거 여기 저거 대충 대충 체크하는 거 형이지? 아니야 아니야 V형 아 C야? 그 누구지? 슈호가 더 본 거 있어? 뭐요? 뭐가요? 아 더 본 거 있는데 여기 제가 체크해놨거든요? 재밌는 거 너 왜 여기 클립을 이렇게 했어? 아 제가 이렇게 너 몸 왜 이렇게 뜨거워? 제가 원래 몸이 좀 따뜻해요 오 왜 이렇게 따뜻해? 제 몸을 오 야 난로인데? 제가 원래 조금 따뜻한 편인데 몸에 열이 많은 시도 뭐 여기 디스하신 분도 있는데? 어 봐봐 봐 봐 줘 가줘 가줘 외부로 해줘 누구 누구 디스했어? 그냥 우리의 전체래 야 들어와 해봐 김 김장을 한다 근데 김치에 장 장난을 너무 많이 친 맛이다 2번 김 김장은 망한 거 같다 김치에서 치 치약 맛이 난다 인첩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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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이디도 이렇게 힘들게 이모티콘이 많아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알지? 무슨 소리야 맛있어 우리 거 왜냐면 그래도 우리가 양념을 우리가 만들진 않아서 이거 대현이 형이다 그래도 대현이 형이야? 자객이다 자객이 아니야? 뭐야 측은 놈을 하나 더 읽어줘 저요? 제가 고른 거야? 제가 고른 거야? 네 제가 고른 거 근데 너 너무 네 위주로 하는 것만 골랐더라 당연히 내 위주로 골랐지 좀 객관적으로 펄 거 아니야? 저랬어 아 그런 거 없어? 아 근데 이거는 그거야 이거는 내가 한 거 아닌데 1번인데 응 이거 할 거야? 네 김 김 묻었어요 장 다들 잘생김 장시간 고된 노뎅 노동하는 고된 노뎅 고된 노뎅 고된 노뎅 고된 노뎅 고된 노뎅 고된 노뎅 아 장시간 고된 노뎅 뭐 한글을 하지 못했어요 장시간 고된 노뎅 아 제가 원래 좀 잘 절어요 아 잘 절고 장시간 고된 노동하느라 힘들었겠다 우 우 우 긴장했는데 먹어줄 사람이 필요하겠죠? 치 치밀하게 공부해서 내일 수능 보고 오면 아 수험생이셨구나 맛있게 따뜻한 밥 위에 먹어줄게요 감사합니다 수험 잘 수능 잘 치르셨기를 수험생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참아요 많이 참아요 그러게 수능 봐야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당첨자분들은 저희가 따로 이제 추후에 공지를 해드릴거고요 이렇게 또 사행시 많이 참여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몇 개를 더 봐볼까 아니면은 어 아무튼 사실 사진도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굉장히 많이들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지금부터 이제 치웅타임을 갖겠습니다 네? 아 치웅타임이요? 치웅타임! 왜요? 오케이 예정이 없던 안녕하세요 아 이거 야 이걸 이렇게 돌리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던 분들이 다 너 따라서 돌려야 되잖아 네 팬에 안녕하세요 뭐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치웅타임 뭐하는 시간이죠? 치웅타임 뭐라도 해야지 너가 자 그럼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댓글을 어떻게 읽어? 치웅타임 제가 그러면 저희 사장님을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자 사장님을 아 소환! 어 어 지금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아 들었어 치웅타임 한다고? 에잇 표정봐 왜 지금 어디야? 지금 촬영장에 왔는데 어 진짜 뭐 찍었어? 왜 나 빼고 찍어? 어 사실 그 뒷거에 보이는거야 어 왜 나 빼고 찍어 어? 뒷태가 뒷태 찍었어요 어 왜 나 빼고 찍냐고 넌 못 찍어 저거 찍어야지 저희 지금 이거 이거 찍어요 어딨어? 어? 어디 어딘데 너네 지금 저희 바로 앞이요 얍 얍 어 김장 그럼 직선에서 김장김치 4행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손으로 자 시도 김 나야? 김치가 맛이 없을 때 시 장이죠 아 장 장 장난하냐 김치가 맛이 없을 때 장 장 장안평에 가서 장안평에 가서? 뭐 장안평에 가서? 김 김치를 사서 오시면 치 치용이가 배달합니다 자 탈락 아 내가 어려워 타임이자 콜리베이 아 왜 나야? 아니아니야 나이기야 아 생각하시냐 콜리베이 콜 빨리 김 김서방 오 좋아좋아 장 장난하나? 오 김 김치싸대기로 한번 치 시원하게 맞아볼 생각 오 오 괜찮았어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이거 약간 상한국이야 오 좋았다 좋았다 칠리너미 오케이 레츠고 김 김치 김치 오 치 치약 아 장인자? 아 미안하다 너네가 어디야? 당 장챗 장챗 내 하올피에 장챗이야 김 김 김 김구 어? 뭐 치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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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하네 막해 아 진짜 아 뭐야 제법 제법이에요 그래그래 잘했어 지금까지 1등 콜리베이다 상품 줘야돼 다 들어와야지 김 어 김치찌개는 치 치 아 자 어 나는 뭐야 다시 김 김치찌개 맛집은 장 장 장톡돼지요 김 김치찌개가 먹고 싶을 땐 치 치즈로 다시 해볼게요 오 치 오 어 치즈로 다시 해보니까 즈 즈 제법 같다 질 질 질 질 질 오케이 오 근데 저거 좋다 어 예능 씬이네 엄청 많네 어 한 시청자분과 연결해봤습니다 굉장히 미투 넘치고 훌륭한 시청자분과 해봤는데 진짜 구성지다 구성지단은 약간 그런 느낌 아니죠 그런 구성 느낌 아니잖아요 아무튼 네 여러분 아무튼 김장김치 4행시 이벤트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저희가 직접 담근 김치를 여러분들에게 당첨자 발표를 통해서 진짜 보내드릴거니까 어 맛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훌륭한 맛있어 맛있어 깜짝 놀라세요 기다려주시면은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험생분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